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일요일날 지금 매일경제 김병호 기자께서 또 좋은 뉴스를 내보냈네요. 레키로나주 정부가 직접 구매, 내주의 병원 공급 처방 투여, 레키로나주 환자 처방 시점은 셀트리온 10만명분 공급 대기, 전담병원서 주로 처방될 듯, 성인기준 투여의 90분 소요,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일 유럽 공급계약 임박, 연내 최대 200만명분 생산, 이 공급계약 임박이라는 내용을 기자가 쓸 정도면 어느정도 이게 지금 셀트리온 관계자께서 내용을 준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예상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처가 지난 5일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임상 3상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판매를 허가하면서 다음주부터 코로나19 환자에게 실제 투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일주일 내에 환자들의 호전상태가 나오겠죠. 셀트리온은 지난해 9월부터 생산에 착수해 현재 10만명분의 레키로나주를 확보해 놓은 상태로 투약 대상인 고위험군, 경증, 중동증, 국내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 있다. 중증이 아닌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모아 간단한 치료 등을 제공하는 지역내 생활치료센터에 집단 수용된 환자에게도 레키로나주 투여가 이루어질지 또한 관심이다. 이거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감염병 전문가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레키로나주 투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생활치료센터에는 초기 경증 환자가 많은데 이들 가운데 고위험군, 경증, 중동증 환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종 1kg당 레키로나주 40mg을 투여해야 하는 만큼 일반 성인은 90분간 링거 방식 정맥주사를 놔야 하기 때문에 비좁은 생활치료센터 공간과 부족한 의료 간호인력 여건을 감안하면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주사 투여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건 조금 제가 보는 관점과가 틀리네요. 고위험군, 경증은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경증 환자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음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 모든 경증 환자에게 치료제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레키로나주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구요. 식약처는 현장 의료진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등증, 고위험, 경증 환자가 머무는 곳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투약이 이뤄질 것이라며 생활치료센터에서 투약이 될지 병원에서 처방돼 사용될지는 관련 부처 논의가 필요한데 대체로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투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만약에 생활치료센터에서 경증 환자라고 분류된 사람이 중증 환자로 넘어가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건가요? 셀트리온은 현재 10만명분 투약 물량을 확보하는데 이어 앞으로 국내외에서 치료제 수요에 따라 연내 최대 200만명분을 생산할 계획이다. 여기는 또 200만명분이 있네요. 해외 판매를 위해 미국 식품의학국, FDA, EMA, 유럽의약품청이죠. 레크노라조 긴급사용 승인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랍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조만간 주요국에 긴급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며 현재 일본, 캐나다를 포함한 OECD 회원국과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들과도 판매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요게 문구가 중요하네요. 일본, 캐나다를 포함한 OECD 회원국과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들 벌써 판매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전세계 각국과 레크노라조 공급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김병호 기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셀트리온 수출계약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김병호 기자가 빠르면 이번 달부터 공급계약이 나온다고 보니까요. 셀 끝나고 즐겁게 이 소식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참 뉴스가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좋은 일요일 밤 보내세요. 안녕